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원래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관련된 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세력이탈 판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버릴 거는 버리시라고 자 일단 세력이탈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뭘 고민하면 될까요? 저의 생각 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매집한 물량을 매도할까? 이걸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고민한 거를 이제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조금은 무섭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알면 또 다른 형태로 세력이 매도 방법을 바꿀 거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 구독자가 2천명? 2천명? 2천명밖에 안 됐으니까 푸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만명을 넘어가면 이제 이런 거는 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모두가 안다는 건 세력도 아는 거니까요. 여튼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제 구독자 만명 넘어가기 전까지 단물 쭉쭉 다 빨아먹고 잘 흡수시키세요. 그래도 5년동안 많은 고민을 한 걸 알려드리니까요. 잠깐 이제 생색 좀 내봤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내가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매집한 물량을 매도해서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까? 요거까지 이제 질문을 했죠. 제가 생각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전설의 신라젠 신라젠 차트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전설의 신라젠 차트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림판을 또 켜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서 아래쪽에서 매집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득을 두 배 정도 보고 싶습니다. 그럼 매집평단을 이제 천원이라 치고 여기를 천원이라 치고 그러면 2천원에서 매도를 다하면 두 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쭉 올라가서 여기가 2천원 여기 올라왔을 때 매도를 다하면 이득의 두 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세력의 매집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총 주식수가 몇 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적혀 있거든요. 71617하고 가로고 1000 돼 있는데 뒤에 단위 1000은 뺄게요. 말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에서 매집한 양이 전체 총 물량의 50%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얼추 이제 3만 5천 개죠? 얼추 3만 5천 이라고 칩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신라젠에 보통 하루 유동되는 물량을 봅시다. 얼추 평균 내면은 이제 보시면 한 3천 정도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3천 K인데 끝에 K가 1000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0이라고 부를게요. 자 정리를 하면 세력이 매집한 물량은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 3만 5천이죠. 그리고 신라젠 하루 거래량은 3천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2천원이 되자마자 팔아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첫날에 바로 한가입니다. 한가.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최소 하루 평균 거래량의 3분의 1도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해 안 가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다시 그 부분 관련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총 주식수 총 주식수가 아까 전에 7만 그래서 매집 50% 한다 치고 3만 5천개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 3천 그게 총 물량이 3만 5천인데 이날 하루에 던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던지려면 던지는 순간 그냥 바로 한가입니다. 하루 한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배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는 2배 이상으로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요거 지우고 그러면 왜 제가 늘 세력이 폭발하면 평당가가 기준으로 3배 이상으로 간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설마 세력이 1년 2년 매집하는 애들이 많은데 겨우 2배 먹자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2배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니먼을 이제 3배 이상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진행해봅시다. 자 그럼 2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되는 거 확인했으니 이제 주가를 더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쭉 올립니다. 여기가 이제 3천원 3천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바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왕관 스킬을 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요거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팔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금야금 팔아먹는 스킬 말고도 훅 올렸다가 훅 빼고 이런 스킬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야금야금 스킬을 쓴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야금야금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천원 까지 이제 야금야금 팔아서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드리면 이 평선이나 중요 지지성 구간을 제외한 부분에서 야금야금 팝니다. 이건 또 이유가 있는데 이건 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금야금 해서 총 물량의 10%를 팔아치웠다고 해봅시다. 10% 팔아치웠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또 자전거래랑 각종 호재로 재상승을 한 번 시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 부분에 덧지가 올렸다가 여기서 10%를 바로 뺍니다. 여기서 또 10%를 빼는 거죠. 정고점 돌파나 신고가 가면 이제 개미들이 붙거든요. 탄탄오미 든 누구든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 물량의 10%를 매도합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또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불을 붙입니다. 또 각종 기술을 써서 또 자전거래를 형성합니다. 근데 보통은 세번째 왕관 끝이 제일 나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물량 앞에서 많이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또 10% 여기서 10%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또 꼭 태기해서 또 10%를 팝니다. 또다시 야금야금 스킬로 매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쭉 빠지면서 또 20% 매도합니다. 이번에는 길게 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면 지금 현재 매진 물량이 이제 40%가 남았는데 이거를 또 이용해서 다시 또 올립니다. 그리고 작은 망가 형태로 그리고 야금야금 스킬로 나머지 를 여기 다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차트 형태를 봅시다. 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보통은 설거지라고 합니다. 다시 최종 형태를 봅시다. 여기 큰 왕관 하나 그리고 작은 왕관 하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세력의 매도평단은 어디일까요? 네 2천원이랑 3천원 여기 사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가겠네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보통 2천원 3천원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세력은 두 배의 이득을 보은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물량을 터는 게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여기 퍼센트도 적혀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력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이쪽 퍼센트는 이 퍼센트는 다 다르게 비율 조절할 거고 각자 맞게끔 자 이제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와서 이제 신라젠 차트를 봅시다. 똑같죠? 똑같죠? 여기 큰 왕관 여기 작은 왕관 밑 이렇게 이렇게 작은 왕관 밑 설거지 포인트 에이 이거 보고 그렸네 하시는 분도 있죠? 다른 끝난 종목들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렙지노믹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왕관 형태가 뒤에 꽤 높은 형태입니다. 이 왕관 높은 거는 각자 세력 스타일만 좀 다릅니다. 렙지노믹스 지금 보면 지금 뭐하는 순간인가요? 네 설거지 하는 중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왕관의 세번째가 높게 나왔다의 차이 그리고 수젠텍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왕관 형태가 네 개 꼭지점에서 나올 거 여기 지금 뭐하고 있죠? 네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니아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왕관 왕관이 있고 지금 뭐하나요? 네 이제 설거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이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냥 이 왕관의 쉐임만 다르고 이쪽에도 쉐임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미스터 블루 이런 놈들이죠. 누가 또 강력하게 이쪽 밑에 잡아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통은 큰 왕관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왜냐 안 털었으니까요. 이런 차이점들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난 종목들을 싹 모아놨습니다. 지금 다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계속 비교 및 분석을 하는 거죠. 매직한 물량을 어떤 식으로 매도하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더 길어지니까 넓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봅시다. 아 그리고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그린판 말고 ppt 같은 걸로 좀 간단하게라도 그려서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 또 이런 설명할 거 있으면 그때는 ppt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